자, 겨울장 마 1 6핍 3% 우리 부부 보호진영공대 한번 가볼게요 즉사의 확취 즉사의 확취라 자, 알린 50 잠두잠재, 예? 알린 잠재가 없네 태호, 예? 노잠재, 시대 거네시던데 지금 네? 뭐야, 노잠재로 노잠재마일 이야, 지려없고 노잠재마일 노잠재마일 나왜 노잠재마일 노잠재마일 오, 데론즈가 스킬 오지게 쓰고 오, 데론즈가 스킬 오지게 쓰고 조은이리 부, 보호진영 많이 이길수있을지 뭔잘못해 갑작이 아이디 복사 해놓은거지 오, 샤, 3턴 아.. 나도.. 오.. 데미지 개쎄 역시 보호진영 자.. 태우잡고.. 부부광키 다 뺍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노잠재 부부보호진영공대 타이틀 너무 좋다 이기자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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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해사 후방캐리 타이틀이 완벽했습니다 나 턴감이 제때 들어가면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공덕도 쉬워요 부부한테 턴감쓰고 태오한테 턴감쓰고 이렇게만 가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려운건데 델론즈 공대 유가 5성 턴감 이거 턴감 날리는거에요 그냥 막말로 자 똑같네요 그럼 쌤쌤 흑붕샴으로 반해사 반피 가 아니네 오 죽사가 걸리네 자 알리마작부활 2턴감 반에서 다 벗겼죠 오 우리 사나이 왔네 반갑습니다 오 우리 민빵뚜님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뭘 보고 오셨나 오 오 알린제거 괜찮은데 자 근데 이제 3턴감 지금부터 턴감을 써야돼 열심히 턴감 방대결투장이요? 방대결투장 재밌지 음 굉장히 많은 영상이 있는데 어어? 와 역시 턴감을 잘 써야돼 자 이거 어떻게 이길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대 부부를 죽추로 잡고 예 죽추로 잡는거 밖에 없네요 흡혈이 없어가지고 흡혈이 없어가지고 흡혈이 없어서 반격으로 때려잡아야됩니다 반격 아니면 스킬 속공으로 평타 두번칠수 있어요 우리가 오케 한번 끝나고 즉수 안나갔어 턴spring 자 즉추 얼어오줌 어이거 한가고 없었어 이거 기회 principe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걸로 이겼네요 오졌네 나 혼자 오졌네 와 확취 좋네 네 치렀네 부부 보호진영 현재까지 지금 승림이 좋아 다 이고 있습니다 쿨증까지 오 근데 피가 저렇게 많이 깎였네 약간 방덱을 겨냥한 힘 그리고 우리 부부전을 겨냥한 즉사 자 방덱 카르마 쓰는 이유 굉장히 많죠 와 이거구나 확취 와 방덱전 확취 이야 이거 이거 뭐 카르마가 터졌어요 평타 5000맞고 이야 이느낌이구나 확취 뭔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야 카르마를 카르마 일단 단단하구요 거기다가 뭐 관통도 있고 통감도 있고 어 너무 좋지 버퍼도 되고 와 다죽네 야 뭐야 두부46 보호진영 개쎄이다 진짜 아 근데 님들 반응좀 해주세요 에? 마이크 안들려? 고장났어? 아니 님들 뭐하세요 대체 에? 120명 주무세요? 아니 이게 좀 응원해주고 하는놈도 신나고 보는놈도 신나고 이러는거지 와 마이크 마 됐어 이씨 우뚤이 절바끼네 아이씨 아아 에이 천상계 아니야 여기 마이크 마일인데 마일 와 세요 장난아닙니다 이야 근데 이거는 진짜로 이 덱은 어떻게봐야되냐면은 음 어 이거는 사나이 사나이 왜 갑자기 하하하하하 아 천상계 기준은 뭐 사람마다 다를수는 있습니다 근데 천상계 저는 그랜드 이상부터의 천상계라 생각하는데 레전드는 극천상계 자! 축축! 게이더! 어이 너무 좋네 자 난동난동 일격까지 후반에 무조건 일격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보호정이기 때문에 또 후반 일격이 또 굉장히 좋고 또 후반부에 또 부부가 무조건 좋은데 막말로 후반에 부부대 알린하면 부부가 이긴 것도 많아 에? 와아 우리 사나이가 이거 아아 사나이가 이걸 살리나요 아 100개 넘어갔습니다 아아 여여여여여여 게이더 진짜 사나이 누구냐 야 그러면서 다 이기네 한번도 안 잤지 않나? 다 이기지 이분? 승률 100% 지금 현재까지 다 이기지 어우 즉사나 와 레벨 50짜리한테 어디가미 어디가미 나잉 ork 11만원 비싸죠 사무원 필요한거 있나 근데? 바네사는 좀 있으면 좀 좋긴하지 여기서 뭐 좋긴하지 오늘 급하진 않는데 자 여기에 어..타이밍예술 뻥 어..저 36자리 부부 저 설치다가 죽어요 일격 앞줄이 맞아주고 너무 좋고 부부부 오진이형 부사먹은 아님 그거 인정 바네사는 뭐 못쓰고 죽는 경우도 많고 해서 어이구 확치 자 스킬을 쓸 수 있네요 반격이 보호진이형에서 날아가니까 약간 딜레이가 좀 크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스케일이 나가는 경우도 좀 많겠는데 어..뭐야 이런식으로 확 또 치명타가 뜨니까 또 약간 딜레이가 있는데 요런것도 의문이 꾸기지 아..이거 맞아 이기네 오존넷이 다 이기네 승률 100% 아..이거 맞아 이기네 부부 30 부부 30 뭡니까 34는 돼야죠 에이? 와..자 한방 자 근데 이러면 부부가 할 수 있는게 없어 후반에 해야되요 34 부심질이었고 이럴구합니다 어디서 자꾸 채가는건데 길드원을 우리가 약간 없나 이게? 나중에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도 에이? 마이상 길던 딜러 있으신분들 신청좀 해주세요 킬드 홍보하라고? 이따 내 아기 들어가면 킬드 홍보 한번 하자 지금 이적시장이 크게 흘렸다네 하하 하하 그 말 인정 어..그 말 인정 야..이거 아직 모릅니다 요거 상대 1경 상대 1득 타이밍 아직 우리가 살아있긴 한데 와..자 이거 이야..이거 스킬이 너무너무 완벽한데 이분은 완벽합니다 FA 오지네 지금 자유계야 에이? 와..순위를 100% 방대만 만나자 아..아까봐 이겼지 루디 아까 때려잡고 알림 치치라구요? 알림 치즈 쓰는 사람 있네 알림 치즈 쓰는 사람 있네 알림 치즈 쓰는 사람 있네 확취가 지금 처음엔 개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방댁 만나고 공댁 상대하고 하는거 보니까 오..이거 뭐 떨어지는게 하나도 없어 왜냐면 또 뒷줄이니까 축복의 필요성 크게 느껴지지가 않네 어.. 느껴지네요 지금은 예.. 지금부터 느껴지네 이거 맞고 바로.. 아! 와.. 느껴지네요 많이 느껴지네 와..미안해 와..말 한번 실수했다고 이거 봐 바로 죽여버리네 개의 위기 자.. 부부 없이 부부덱을 상대 아.. 부부 없이 부부덱을 상대 개 힘든데 이야.. 큰일났어 스킬 또 뺏기고 난리났고 자 이제 쿨증으로 한번 끊고 막 난리쳐야되 이거 와.. 순결 100% 야..이씨 자 개의 위기 지금 이걸로 다.. 다 죽여야되 그냥 한번에 미친듯이 아..근데 아직도 어? 어? 소콤이 나가네? 어? 우와..근데 진짜 잘싸우는데 예.. 잘싸우긴 잘싸우지 음.. 아.. 하.. 하.. 하아.. 와.. 상대 뽀록질이네 자 막판 갈게요 아.. 방댁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근데 방댁전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없나 뻥 자 침묵 자 부부 난리났고 자고있고 안경 자 헤일 좋아해요 자 상대 광기 자 상대 광기 어..이게 와..이게 이렇게 들어가네요 상당히 특이하게 들어갖고 광기 통감 일단 태오 좀비 우리 좀비가 안죽었고 오.. 와.. 타이밍 예술이네 뭐지? 왜 이러지 아까도 이러던데 예술같은 타이밍에 자꾸 쓰네 자 이렇게 이기네 막판 한 번 더 가보자 방댁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아.. 방댁이 안 나오네 자 기진 여하..이거 뭐.. 흠.. 야..이거 뭐.. 하..이거 뭐.. 하..이거 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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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20분째 하면서 방대기 한 번 나왔네 와 진짜 세네 학취가 진짜 개쎄네 아까 학취로 카르마 잡을때 개멋있었는데 빨댐 뜨면서 와 그 장면 잃을 수가 없네 자 상대 3무비 없나요? 2턴감으로 깜빡거리네요 자 학공 자 이것도 일격 강나와죠 자 부부차 하면서 마무리 와 나올거같은데 인정? 한 번 더 가자 와 이거이거 와 이거이거 나올거같은데 나왔따 이거 백방 라이언 방대기야 안 나왔네 아아 라이언 리던데 라이언 방대기를 할리가 없지 야 이거 들어갑니까 혹시? 난동을 혹시 들어가나 이게? 우아 들어간다 게이드 우아 들어간다 게이드 우아 확취 확취 확취가 지금 면역을 깎은 아일린 상대로도 굉장히 좋네요 후반에 아일린과 1대1에서도 좀 안밀릴 것 같은데 왜 안나오죠? 저거 타이밍이 별로 안좋은데 뻥 전자뽑기 있으면 주세요 해드리겠습니다 즉사 아이고 하필 저때 즉사 걸렸네 2대2 와 뭐야 왜 맞게 안나와 우리 자 1대1 자 즉추 즉추로 마무리 해볼게요 즉추 쓸 수 있는 기회는 한 3번 정도 있어 한번 날라가구요 나도 레이스 개많은데 오케이 자 두번개 날렸고 자 이거 자 세번째 기회 왔어 뻥 어? 뻥 그렇지 네번째 네번째만의 축축 진짜 막판하자 방대가 안나와도 마무리할게 그냥 한판졌네 이제까지 와 나왔어 역시 기다린자에게 복이 오지 나왔네 아오 진짜 나타네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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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그C 뭐야 이거 이 그림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달렸네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진짜 미쳤다 와아아아아아아아 카르마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야 이거 되게 개좋다 이거 악세사리 개멋있네 이 악세사리 매력 미쳤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이 악세사리 진짜 개멋있네 개간지 일단 간지가 넘쳐 일단 게임의 쟁의 제일 중요한 점 뭐야 간지 와아아 뭐야 끝났네 그냥 아 큰그림 성공했네 결국 이런그림 나오지 오 좀 다 다 다 다 다 다 당황스럽네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우와아아아아 우와우와 끝 이야아아아아 이게 바로 확.시.부.입니다 와아 이거 미쳤네 와아 장신구 뭐지 진짜 처음봐 처음 확.시의 즉사 와아 와아 처음보네 오우진이형 와아 다 이겼네 한판 빼고 30분동안 와아 아령 오우진이형